안녕하세요. 샘식동물농장의 염소아빠 허허허 짱구입니다. 오늘은 밥 다주고 염소 산짓고 있는데 이 골통순놈이 10개월 좀 넘나 10개월로 저기 철을 다 뛰어넘어갖고 쪽쪽 영감하고 싸웁니다. 넓은 영감하고 젊은 순놈하고 골통하고 싸웁니다. 쪽쪽이 나이가 엄청 많은데 비실비실난데 그래도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젊은거인데 안지네 너희 넷이 점을 도입해서 또 같은 반격이라서 다리 끼고 다리 빨라진다 이 골통순놈은 시험이 너무 흐비만해 건물이 많아 젖히는거 아이 골통이 골통 저건 어째 문도 없는데 어째 눈 갔나 그냥 연락하다가 영상 촬영 한번 해봅니다 이번 조그만한 에피소드 뿔에 들립니다 오가지끼가 뿔에 들립니다 아이예요 되겠다 에이 되겠다 아이예요 오가지 빼줬다 목불이 뿔에 다리에 전번에 끼고 다른 숙농기로 싸우면 그래야도 안질라칸다 저거 뭔 말한게 그래 젊은기라꼬 얼룩아 꼬치없는니는 그냥 심판모 봐라 같은방 식부라고 같이 해주라 하지마라 얼룩이니는 죽을땅을 고생을 해봐야 안넘어오지 바퀴라 바퀴라 이 꼴통새끼는 좀 떠밖혀야 된다 그 막 니 뭐가 이뿌나 이뿌렀다며 안빼줬어 에이 꼴통 내가 몇번을 넘어갖고 다시 저쪽으로 먹이통에 있는 저쪽으로 막 집어넣어 줄데 높았어요 잠깐 몸이 아파서 이놈 덜질 못하겠습니 이놈도 한 60킬로 되기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쓸 때 55킬로 아이고 젊은기 그래도 힘은 쓴다 근성은 있다 얼룩아 하지마라 얼룩아 참 2대1로 따구리 날라해 죽겠네 죽겠죠 똥쪽이씨 너리갖고 피부도 안좋고 비정말라 다 죽으면 체력이 남아있는데 일룩아 하지마라 일룩아 하지마라 일룩아 혼자 새끼리갖다 이 정국이 일룩이 하지마 일룩이 길거리 잘 다 죽음 다리야 2대1로 싸워라 그런 게 안 되는 겁네 지난번에 잠깐 싸웠는데 1대1로 싸워도 안 되는데 저 젊은기 제가 젊은기 젊은기 늙어지만 그런 덩치가 더 큰데 아 얼룩아 너는 하지마라 불이 커가지고 끼만 이렇게 하면 너는 뭐하게 뿔라지나 다리가 뿔라지는지 숨도 말라 하자 아름이니 하지마라 너는 나오라 너는 와 그 안 도와줘야 된다니 포기해라 수건 던지 않겠다고 지지 서둘러 빨리 그럼 내가 넘어오라 다시는 꼴등 넘어오지마 안 넘어오도록 내가 끝까지 앉으려고 하는데 야 저기 건승도 건승은 있네 색색거리 비싸네 똥정이가 참 우리 농장 첫번째야 어 저기 끼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뿔종어라 새끼 이마 죽는다니라 인마 쫑쫑이체 여행가 없는 우리 농장 첫번째 제가 안정염선된다 올라할 때 classical guy 소르쳐 easy 不錯 많이 가진다 내가 구 dawning 닫힌다. 흘룡아 닐 하지마라. 뒤에서 방귀에 뜯지마라. 닐 쓴 놈 아니라 꽃이 떨어졌다. 영감이 힘에서 떨린다. 그래야 닐을 뻗친다. 흘룡이야. 내가 웃고 있을때가 아니다. 걸빙경 트레이드했다. 그래야 닫힌다. 족족히 힘이 떨린대야. 영감. 얼룩이 일 하지마라. 비급하게 이대일로 공격하라. 차갑게 이대일로 공격한다고. 침실을 잘해. 진짜 비급하게 이대일로 공격한다고. 에이 이제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 내 몸이 없겠는데 힘도 없는데 저거 어째 달라고 나가 나가 앉아 하지마라 인마 야 이리 와 이리 와 나가 나 온다 원다 와 진짜 안 내라 Mid Alf field Documented 얜 가볍게 false 꼴통아, 꼴통아, 참 다 죽어갈대, 다 죽어갈대. 여기 없을때, 저 청봉이 통 물로 해가지고 또 집어야됩니다. 물이 없어져, 물이 없어져. 자, 옆에 서다. 저 울탄띠노무가 넓은 쓴놈하고 젊은 쓴놈이 사왔는데,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운게 아니고, 죽을 죽기 살기로 싸운거겠지. 자,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 가슴라들끼리 싸웁니다. 임자리도 안됐는데, 목자라서. 입자리 밖에 내놨는데, 울타리에서 막 서로 씹고, 쇳파이프 사이에 씹고, 난리를 치게 싸서, 내가 안을 들라줬습니다. 정식으로 싸우라고. 겨루 봐라. 입자리 저기 뚱띵이 돼지가 돼서, 겁나는게 없는거에요. 온 집에 울타리에 가서 다 씹이를 꺼네. 조금만 할머니가 나가 둬라. 심판보라니. 다 즉업하게 식구들, 감싸주고 앉았대요. 두 분, 이삼다리 눈가를 봐라. 둘 다 눈가를 씹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옆에서 또 뭐. 임자리 또. 같이 싸워 넣었라고. 입자리를 괴롭히길래. 깜빡스러워, 이 칠로 못하시마야. 베이프 사이에 once. 같이 지낼 때 어떻게 하길래 임찬이가 삐까삐까 했던데 그 뒤에 임찬이가 쟀다 안되지마 겨울 내내 살이 막 찌갖고 띵글띵글 한겨네 이길 만한거 없네 서열 싸우면 한다 서열 싸우면 제대로 싸우면 빨리 밥 줘야 된다 이것도 싸우고 싶어 기기 난리다 나 좀 싸우라 이길이 낫다 며칠 전에 무시모들께 늙은거하고 젊은거하고 싸우더만 가싸들께 싸우고 지로 봤다 지로 이는 핀들지 말아야지 쪼금이 큰 딸내미 새끼나 배가 불러가든 쪼금이 큰 딸내미 얘들 싸우라 양자가 심지어 안들어갔다 양자가 저렇게 젊은기인데 메스는 안밀리는데 양자 지로니라 하지마라 나만의 그 다음 녀석에 낫이 다 비키라 화면을 가린다 밥 먹으러 가라고 넌 어설프게 좀 싸우지마 제대로 싸우라 물끼리 끊고 양자 전자야 없잖아. 덩치는 밀어붙인결야. 대가리 맞대고 뭐하노. 키스하나. 혓바닥이 없어서 침을 질리 흘립니다. 황소가 발틱틱불린사람이 사고를. 상대적으로 흘러낸다. 제발, 재미없게 싸우는거니. 빨리 빨리 끝내야지. 나 사라져러 가야하는데. 지랄, 니가 하지마라. 에이, 너는 추적기 아니고 비겁하게 하자. 2대1로 싸우려고 하면 너방 식구라고 편드라 양자가 힘이 떨립니다 무게로서는 안 멸리나간다 사령주기를 기다리겠다 건초부가 먼저 졸아난데 사령주러 갈란다 너희 싸우라 나중에 결말 되면 다시 촬영해야겠습니다 사령주려고 나오니까 임자님 바로 수건로 지지스런해서 울타리 밑에 숨어 가서 양자가 두드리받고 날립니다 내 때끼리 새끼야 힘쓰고 앉아 양자씨 뭐 이틀 다 벗어낸다 임자님 나와 이마 양자윈 임자님 쳐다 끈